오 형님이 지금 뭐야 뭣? 뭔데 뭣? 아이 깜짝아 뭐지? 놀래라 뭐하는거야? 체포? 어 체포한다 오? 아 멍수색하구나 자 제가 총 겨누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갑자기 총 쏘면은 제가 바로 쏴버리겠습니다 땡겨? 오 깜짝아 저 총 쏘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총 꺼냈는데 간단한거였네요 그래요?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5 경찰 모드 시즌3 그 마흔일곱번째 영상에 오신것을 혼납니다 자 이번에만 카메라를 켜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좀 반응을 보고 웹캠을 켜고 하는것도 괜찮으면 하고요 아니면 그냥 웹캠 샘방을 좀 켤게요 출발 이전에 몇몇몇분들이 그 게임할때 특히 이런 아 뭐야 어? 경찰 모드 할때 웹캠이 조금 방해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일단 웹캠을 끄겠습니다 오늘은 자 NYPD 특집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탈차량은요 4D에서 나온 토르스 아 저기 저기 토르스래 익스플로러가 되어있습니다 오우 잠깐만요 뭐야 어디가 어 오늘따 여기 기어 이상하네 기어 수동으로 나있습니다 고아 아 키아나 안밖았네 안 멈춰? 잠깐만요 일단은 박스에 인스키 써볼게요 아 아 칠까? 오케이 아 운전이 왜 이래? 아 운전이 왜 이래? 지금이다 나이스 막아 다시 빗겨진구만 나이스 나이스 아 오어 자세히 비껴진구만 게라요카 뭐 뭐야 뭔데 뭐야 어어어 뭐야 이 경찰 모드가 정말 특이한게 저는 새로 빌드라면은 뭘 넣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해봐 해보고 생각이 나 아 이게 빠졌네 하고 이제 게임 끄고 다시 종료 시키고 옵니다 지금도 기어 올리는 키하고 그 땡기는 키와 같애요 왼쪽 시프트인데 그거를 오른쪽 시프트로 안 바꿨어요 그래서 방금 해보고 그걸 깨닫고 받고 온거에요 총 샷건 샷건 오케이 가자 렛츠고 다 adjac샷건 탈탈 install rique Off 워 오! 워우! 워우! 요! 호호호! 크랩했네요 나와! 어리야? 왜 멀어? 나와! 야! 어린지 하겠다 어린지 하겠다 어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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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요? 어린지 ㅣㅣㅣㅣㅣㅣ 어? 뭐야? 더워라 백업도청 강도도도중 차량을 훔치고 도도주하는거 같은데? 오! 오! 어디가? 오! 겟아올가 안내려? 자식아 내려 안내려? 너 혼자야? 어딜가? 그래서 이번엔 좀 간단한 신고였네요 이거 평소에는 막 총 쏘고 그럴건데 됐죠? 오케이 몸수색 먼저 해볼게요 이거 원래 실제로는 경찰인들이 저거 사인 꺼주던데 어? 와이어 커터? 와이어 커터 왜 가지고 있어? 너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가게를 털었대? 헬로 아 이거 2레스 그거 안켰다 아이고 또다시 게임 껐다 켜야겠네 네 그럼 이거 해결 됐으니까 요걸 교환시키고 또 드럭? 랬스 땡스오 마치 네 원래는 이런 신고 같은 경우에는 용의자가 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네 이번엔 좀 간단히 끝났네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잇잠깐만요 자 실납니다 실라겠습니다 아주머니 어딜 그렇게 뛰어가십니까 같이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오세요 해치지 않습니다 이러오십시오 뭐 저저 왜 저래 충충충충충충충충충충충충 저희들이 왜 이래 뭐하는거야 진짜 채영이 왜 저래 FIB 유어 언더 아레스트 나와 아니 아 진짜 아니 빨리 어딨어 왜와나 나와 이차 왜 아까도 여기있어 나와 열심히 뛰어가십니다 따세 아프죠 어 총알고 아 L.S.B.D. 도욘 유 무브 L.S.B.D. 도운줄 무브 하필 장소 쓰레기통 하필 빨리 체포하고 빨리 일으켜드릴게요 됐죠? 오케이 아니 뭐야 저흰이 왜 저러지? 아 진짜 어 그래요 와우 형님 말하는 인성이 한마디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뭐 이런 뜻이에요 땡스 어 아니 일석이조가 하하 당신 불법 주축제입니다 다클리에스 아 이러면 정말 기분이 좋죠 자 견해 주십쇼 모든거는 다 기록해놨습니다 자 렛츠기릿 뭐 너 왜 왔어? 아니 뭐지 버그가 아직 있네 자 나오세용 됐죠? 오케이 자 가게 주인과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땡스 포 커밍 백 투미 어 몇개 훔쳤어요? 와아 20만원 한 24만원? 25만원? 정도의 상품을 훔쳐 훔쳤습니다 어? 스크리 가드 경비원이라고 하더라 그사람도 쳤다고 합니다 인성이 책을 던지라네요 알겠습니다 할인매장 응응응응 문잉 easem 은 이거 경찰 모를 사치하면 약간 텍스처 이시ürü 이메이셔이셔요 됐죠? 뭐 더 인성이 뭐라는 거야 얘들 됐죠? 이거를 기어를 자동으로 바꿀게요 됐다 왜 이래 말하는 게 얘들 보셨죠? 담배를 많이 피면 젖게 됩니다 빛이 멍청해 뭐 이거 아씨 무단횡단 너 일로와 아씨 어? 뭐야 GT 영국삼 있었어? Let's see some ID Thank you Liam Clark 어 정상이야? 잠깐만요 조사해 볼게요 가만히 있어 여기 켜놓고 어 E키 어 Y키야? 아 안되네 엥? 컴퓨터 아 이거 키 키 막혔지 맞다 소리요 그냥 이거 이걸 해야겠다 잠깐만요 어 B키였나? 아 M키? B클 어 아니 아 아 여기 있다 리암 클라크 라이센스 is suspended 예 뭐 면허증이 그 취소된 거는 뭐 이거나 상관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고만 드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눈이 충혈된 것 같으니까 음주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술을 마셨는지 나커릭 인디케이션 오케이 땡스 아 정상이네요 마지막으로 마약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했나 미안입니다 땡큐 땡큐 어? 마약했네 놀라 음 음 유아 고잉 다운 네 캐나다에서는 마리와나를 해로드 되는데 해로린을 하면 안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은 마약은 뭐 간당간당한데 그러니까 마리와나 근데 해로린은 안 돼요 네 저 슈머 권합되고 이사람을 제가 직접 체포하겠습니다 됐죠? 오케이 자 경찰서에 가서 이사람 넣어드리고 아 허락인데 야? 아니지 망했다 망했다 탈버려 출범 오 Theater ож're the rest 응 너 오면 알지 너멀 알지 오멀 알지 오멀 알지 오멀 알지 오멀 알지 오멀 알지 오멀 알지 에헤에헤헤허 어어어어 하하 기회를 줘도 손이 없네요 잠시만요 한방이라고? 어깨쌌는데? 잠깐만요 어 이게 N키? 아냐 B키 자 구글차 부를게요 We've got ambulance call 오케이 빨리 가만있어 봤지? 이 사람 봤지? 네 문 좋은 줄 알아요 야 둘이 쌍둥이 아니야? 아니군 빨리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복장 정상이죠? 제가 EOP를 뺐어요 EOP를 아예 그냥 설치를 안했더니 정상으로 왔네요 EOP가 문제였구나 Check for heartbeat 여기를 걱정 안아야 되는게 뒷문은 항상 안열려요 밖에서만 열립니다 안에서는 안열려요 아 특히 근데 요즘은 이 뒷문도 그냥 밖에서 안열려요 안에서 그러니까 조수석이나 또는 운전석에서 버튼을 눌러야지만 그게 한번 열려요 다시 열려면 또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앞에 어 살았다 왠고 있어요 엉? 뭐..왜 안 돼? 어..왜?체포하는데? 저기 안 sub ¿왜 안 돼? 아 이 친구 받고 싶은데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 빨리 체포하고 해야되요 베끌렀어 자 몸 추측하고 핸드가 오 권종있네 그 다음에 마약 있고 메슨페르미 항원은 뭐라 하더라 까먹었다 펜슬 펜슬 연비를 왜 가져오겠어 자 2,3원 넣어주고 1타 쌍피 아 그건 아니구나 날까? 어 뭐야 너 뭐야 됐죠? 오케이 저 친구 건너뛸께요 넘어가고 됐다 가다 move over it's the law 오케이 다스 코렉트 다스 코렉트 아 로가지 아 노노노 이 차 왜 이렇게 미끄지 뭐야 이게 뭔데 어 처음 보는 노란색인데 어떻게 돼 어 아 이거는 스타트업 패드에서 나온 거구나 아 이건 좀 다른 거네요 뭐야 이 앵글 왜 이래 이 앵글 왜 이래 아 써 아 써 오 멋있어 됐죠? 그래요 석양이 진다 야 저거 해가 지는 속도 봐 엄청 빠르네 스탠바이 너 넉넉넉 펄슈트 도 나 폴백 도 벤큄 이즈 에잉 앵 앵 유니 트 핏 뭔 소리야 교수 아 아 한국 가고 싶다 아 아 카운 가서 실컷 먹고 와야지 언제 가겠습니까 뭐 2019년 아 2020년 오 따 서울도 많이 지났네요 붕 붕 뉴욕 사이렌이 특이한 게 이 환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럼블러가 어 소리 이상하잖아요 약간 뭐라고 그러지 베이스가 심하잖아요 그게 베이스가 심한 이유가 차 밑에 그 럼블러라는 그 서브 우퍼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울리면은 아무리 그 어떤 큰 차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도 사이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건데 뉴욕 같은 경우는 차가 많고 길도 좁고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도시 중심가니까 그래서 럼블러를 쓰면은 그 멀리 있는 상가 다 들려요 왜냐면 리무진 도 있고 택시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음악도 틀고 그러니까 네 그거까지 전부 다 커버하려면은 럼블러를 써야지만 그게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다 들리는 거지 음악을 크게 들어도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주위를 쳐다보게 되거든 네 관심 끌려고 하는 사이렌이에요 네 관조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실제로 이 사이렌을 느껴봤어요 여기 벤쿠버에도 그 조그만한 소방차인데 거기 럼블러가 달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진짜 와 제 장기가 다 떨려요 우웅우웅우웅우웅 거려 로버리 인 프로그레스 아니야 반갑습니다 뒤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처해드리죠 여기는 좀 위험해요 깽단 형님들 동네라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 번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이 사이렌을 쇼플리프트 이 사이렌을 쇼플리프트 이 사이렌을 쇼플리프트 어... 뭔 소리야 아 그러니까 벤을 시켜... 그러니까 차단이죠 차단 차단했는데 다시 와가지고 또 무거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간단하지 않다고 뭔 소리야 한 번 들어보세요 I really lost my job and times 어... 아니 저기요 아무리 본인이 직업을 잃고 애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범죄는 똑같이 적용... 적용을 시켜야 돼 까봐 까봐 본인이 그거를 본인이 세뇌시키는 거예요 어? 난 지금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애도 있고 지금 굶어죽게 생겼으니까 나는 어... 이렇게 훔쳐도 돼 라는 거를 강조를 해서 본인이 이제 그... 세뇌를 시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어... 일로 와봐 어... 일로 오세요 자 더 자세한 거는 밖에 나와서 단독으로 대화합시다 아줌마 잠깐만요 곧 올게요 다시 뭐 비와? 아니죠 저기요 한 번 좀 대화 좀 해봅시다 자 아니 아무리 예? 그렇게 다급하고 조급해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라고 하니까 제가 뭐 일단은 아... 이런 건 좀 마음이 좀 아프죠 네 아무래도 좀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아시겠죠? 잠시만 hold on a sec 어 버거 걸렸다 음... 일단은 보자 일단은 수갑 채울게요 안전을 위해서 수갑을 안 채우고 몸 수색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저를 밀치고 칼을 꺼내거나 총을 꺼내가지고 저를 쏘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 몸에 손 대기 전에 수갑을 먼저 채웁니다 물론 그건 사업모나 다른데 거의 채워요 자 몸 수색하겠습니다 나오나? 키... 어? 어머나 아이고 어? 너 체포 하하하하 벌금 또는 봐주려고 그랬지만 어허 그 콘 그게 나오는 순간 그냥 바로 접어버릴게요 아니 뭐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애가 있는데 적어있다는 것은 뭔가 무지했다는 건데 뭐 나머지 판단은 판사에게 키만으로 걸어보세요 됐죠? 오케이 안드 상황 종료 됐죠? 오케이 범죄는 범죄입니다 굳이 범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생각을 안하고 그냥 무작정 내가 마음에 든 걸 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? 빨간색어? 월 월 칼 든는 남자 어딨지? 쟤가? 아닌데 없는데? 아 여기 있구나 오 어 어 뭐야 오 노 오 노 어디가 헤드샷 아따 맞추고 도와줘요 도와줘요 아 이런데 여기는 진짜 뭐야 아니지 어 뭐야 이거 깜짝 아니 야 얘네들 진짜 아니 나는 칼도 있길래 그걸 잡은 거 뿌리는데 왜 어차까라 이거 뭐 뭐 목소리 쿵쿵 쿵쿵쿵쿵 그래요 와 진짜 아 놀래라 아 아 그래서 이런데 정말 위험한데 아 참 됐죠 그래요 자 자 계속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투를 하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자 좀 대기하고 있다가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빗기시오 아 아 하필 여기야 진짜 깽딸 형님들이 있는 곳인데 아 여기서 잘못하면 진짜 사람들 아까처럼 들고 일 날건데 됐죠 오케이 You drive like 뭐랜가 경찰한테 그런 말 하래 사인해 거 뭐야 뭔데 왜 왜 왜 왜 왜 아니 왜 아니 왜 야 와 오 야 야 야 뛰어 앗 따가 앗 따가 앗 따가 앗 따가 뛰어 더워 오 어 아 어 저기 형님인데? 뭐야 어휴 어우 깜짝마 아니 이게 왜이래? 오오오itte 다 모든 경찰이 다 왔네요 이렇게 많은 경청은 처음인데? 못들게 막살났어 아 진짜 깜짝아 아 참 밟아 어우 깜짝아 아 아파 이 사람들 당황했을 것 같다 무슨 어떻게 썰렁이야 이 사람들 지금 상대가 오는데 영장 있구나 자 갑시다 라운드 투 들였다 너 총수 말지? 응 안돼 어허허 뭐야 아니지 뭔데? 아니 지금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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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 아 거기 누워있었어? 아 몰랐네 아 이런 아 저는 또 다른 사람들 쏘는 줄 알고 지들어 봤는데 없길래 아 이상하다 했는데 아 치 아 진짜 아 거기 누워있었구나 아 몰랐네 저는 차 옆에 있을 줄 알고 딱 봤는데 경찰차 옆에 있었네요 아 참 We have vehicle racing 어디야? 에잉? 이거 어디지? 아 이 차로는 추역전 하면 안되는데 딱히 그렇게 빠르지 않아가지고 예 아 얘야? 아 오토라이 자원인데 어디가? We are airborne and heading 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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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ger dispatch we are end room We are end room 어디가? We are evening 2대 위에 보이죠? 일로 와 어쭈 어 어 밀어버려 계단으로 가 자 왔냐 차 쳐져 빨리 붙들여 빨리 제풍하고 저 한명 지금 추억하고 있죠 오케이 목소리 극혐 달려 아 에이 경제사 다 붙었는데 도망갔다고 말이돼 아 진짜 아니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헬기 2대 붙었고 경제차 3대 이상 붙었는데 어떻게 그걸 놓칩니까 아 참 노답 에이 이래서 이런 신고 좀 단점이 그건데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토로스 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요한트 어레스트 안내려? 왓? 이거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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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의자야? 자식아 요 뭐 왓? 뭐야? 너 핵쓰니? 오 나 순간 렘보 핵쓰는줄 아 까친 아멘